9호 태풍 루핏은 오늘 아침 옴대저압부로 약화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바람이 강했던 동쪽으로는 해일주의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반면 서쪽으로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7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차이가 크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이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특히 경남으로는 시간당 70mm 이상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말복인 내일은 심한 더위가 주춤합니다. 서울의 최고기온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낮아지겠고요. 오늘 최고 35도였던 화성은 내일 31도로 낮아지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오늘보다 기온 낮겠는데요. 대전과 대구의 최고기온 30도 예상되고요. 오늘 저녁 수도권 일부로는 약하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내일 한낮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기 동부지역은 최고기온이 29도로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31도를 밑돌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제 열대야는 사라졌고요. 수도권은 구름만 많겠고, 남부로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